다다잉티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걔도 같이 해요? 걔도 매트리스에요? 오케이 다린이도 매트리스 누나의 매트리스자 다린이는 자 여러분 저희 토깽이네에서 토타키나발로 처음 온 숙소 아시는 보은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객실이 되게 넓은데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되게 좋은데 방이 하나야 이렇게 넓게 지을거면 방을 좀 하나를 더 만들던거 제가 지금 에스트라 베이지를 신청을 했었어 원래는 하나를 근데 되게 조그맨 되게 조그맣고 금액은 되게 비싸 얼만데? 여기 다섯감자잖아 25만원이야 25만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소파로 침대를 만들겠다고 원래는 그냥 게임을 하거나 해서 바닥에서 이골피고 자려고 그랬는데 지금 침대를 만들겠대요 아 이거 들어야 돼요? 둘이 둘 수 있어? 둘이? 어? 가져온가봐? 아니야 그럼 엄마도 도와달라 그러지 엄마 카메라 들고 있잖아 카메라는 잠깐 내려놓으면 돼 이렇게 여기를 치웠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미 안장판이 여기 다행이야 소파를 다 뜯어놨네 아 패드는건 아니고 조립 다시 아 이 소파 다시 다시 꽂을 수 있는건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소파 방석이라고 해도 뭐라고 해야 돼 산더미같이 쌓였네 여기 소파 이게 이렇게 많았어? 여기에? 자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건가요? 요거는 먼저 얘 넣을 때 이렇게 펴줘야돼 아 이거 핀다구요? 피세요 배속 뭔 배속이야 계속 찍을거야 계속 찍을거에요 지금 나 여기 땅아서 자 벌써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땅거노랍니다 싸우는거 아니야? 아니 자 그 다음엔 어떻게 그 다음에 아 그거 여기 밑에요? 응 테트리스 땋는거에요 지금? 그 다음에요 응 얘는 뭔데요 이렇게 아 이거 싸우기가 다른데 얘랑 얘랑 괜찮았어 너네 다 미리 구상해놨구나 둘이 회의에 있니 할까? 응 아 진짜?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 비웠는데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맞아 안맞는데요 맞아 어 조금 안맞는데요 아 맞아 그 다음에 진짜 많다 이거 소파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 없는데요? 여기 여기 어떤거 어떤거 아 저것도 있구나 헉 완전 알다 아홉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맞아 저걸 싼다고 아이 잠깐 이불을 먼저 이렇게 하고 벽 사야죠 이불을 먼저 해야죠 벽 사야면은 이불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 더 똑똑하죠? 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걔도 같이 해요? 걔도 매트리스에요? 오케이 다린이도 매트리스 넌 오늘 누나 누나의 매트리스다 다린이는 자 둘이 이불 어떻게 이게 이불이 크기가 그렇게 돼? 어 돼 봐봐요 죄송한데 이불 커버 다 벗겨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여기 뭉쳤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털어드릴게요 아 그래요? 됐어 이제 카메라 카메라 잡을게요 그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둬 뭐를? 안 밀릴게요 아 그럼 여기가 안 맞잖아 저쪽이 안 맞는데요 아 이렇게 돌려요 이불을 이불을 돌려야 될 거 같아요 저쪽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 내가 없으면 뭐가 안 된다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막 우리가 창작한 거야 오 됐다 딱 맞잖아 이거 봐 아 아 뭐야 오 효파까지 밀어요? 효파는 또 왜 밀어 얼레리 어떻게 해줘 힘들세 이렇게 됐어 됐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또 뭐가 됐어 여기 막아야 돼 그걸 왜 막아요 여기 여기 떨어져다 안 죽어요 여기 왜 막아 침공 어? 침공하지 말라 누가 침공하는데? 엄마 아빠 와 얘네 웃기다 엄마 아빠 여기 왜 침공하냐 와 아빠 데리러 가야지 타고 있어라 오빠 쟤는 지금 아주 멋진 침대를 만들고 있거든 응 우리가 침공할까봐 칸막이까지 만든다 우리가 침공할까봐 만든대 나는 뭐 도마뱀 들어올까봐 하는 줄 알았더니 야 우리가 도마뱀이냐 어 여기 칸막이고 오빠 침공할 생각 있어? 야 아주 좋은데 되게 좋지 이거 뭐 방호병 뭐 그런 거 같은 건데 근데 솔직히 조금 침공하고 쉽게 만들긴 한다 멋지게 멋지게 침공을 한다고? 그러지 말고 응 저거 다 하면은 침대 바꾸지 않을까?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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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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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공 안 해 침공 안 해 아니야 와 대박 한번 누워봐 엄청 멋진데 야 거짓이 갑자기 거대한 침대로 바뀌었어 어 양치해 양치 uste 진짜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엄청 좋지 않아? 오, 폭신해. 완전 폭신해. 완전 폭신해. 전기 침대부터 거주하네. 침대 물감으로 더한 게 얘는 아니야. 쇼파라서... 어, 괜찮아. 이 쇼파가 이거 패션 엄청 좋다, 이거. 어? 완전 편하게. 자, 빨리 자면 줄게. 여기 여기. 이렇게. 큰일 났네. 엄마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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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요? 왜요? 소코마. 여기 너무 좋은데, 맞다? 으악! 어, 던졌어, 던졌어. 아빠, 던지러다. 왜요? 좋은데. 으악! 야! 안 걸렸다! 야! 좋게, 좋게!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빠바밤. 양치하고 나온 달인이 어? 침대를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엄마가 안 들어오게 해줄게. 근데 여기 이거 뭐야? 너 여기다 시했어? 아니, 원래 이런거. 치한거 같은데. 아, 진짜 안했어. 엄마하고. 너 여기다 시했어, 밤에? 알았어, 빨리 가세요. 나 커텐 쳐드리려고 왔어요. 빨리. 빨리 누워요. 빨리 누워. 여기가 아침에 너무 해가 떠가지고 만들 커텐. 이거 해줘봐, 이거.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와, 역시 나름이 씨. 잘하고 있어요, 아주. 아이고, 화가 났네. 빨리 들어오게 놨다. 신공할까봐. 신공할까봐. 아주 그냥. 분노의 커텐을 탔네, 그냥. 네. 빨리 들어. 빨리 들어와. 들어오라고 나? 응. 진짜? 한번만 더 달을게. 한번만? 고마워. 여기 문 열어놨네요. 아까 막혀있었는데. 좋아요. 좋아요. 빨리 누우세요, 이제. 하지만 공짜는 없다. 짜잔. 자, 우리 형의 주인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빨리 들어오게 놔. 뭘 들어오게 놔. 반말이나 나는. 들어오게 나는. 아랫자라한테 하는 거다, 이놈아. 엄마, 누워라고 안 하는데? 불 꺼야 되겠어. 얘네 잘하자. 빨리 주무세요. 여러분들도 잘 자세요. 안녕. 엄마가 여기 하나씩 꺼줄게요, 불. 하나 꺼고. 여기 하나도 꺼줄게요, 불. 잘 자요. 진짜 안 보이네, 이제. 괜찮아요. 조금 lies이와 grabthe단 이거xide 가 알람이 해야 좀 해줘요. 저기하면, 여기 gal인정보가 gespannt 같아요. 감사합니다.